인자, 인자, 투지사ici 투지사 그 수제 없었는g 대충 자, 오늘 어딜 가자? 지금 저희가 오늘 MT를 가고 있습니다! 네! 간합!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 안 나옵니다. 하지만 즐겁게 오늘 많이 웃겨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MT를 가고 있는데 지금 MT를 위해서 지금 저희 매니저 형과 함께 쌩쌩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붕붕화 놀이를 하는 거죠. 쌩쌩. 근데 모두들 안전벨트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맞아. 생명이 끈입니다. 요즘 전자석 안전벨트가 약간 유행이에요. 유행이 아니죠. 그건 원래 원래부터 이제 당연하듯이 하는 거죠. 빅플루TV가 아니라 약간 교통안전 쓰는 그런 광고 같은데 잠깐만 생명이 끈입니다. 요즘 전자석 안전벨트가 약간 유행이에요. 모두들 안전벨트 꼭 하세요. 네. 꼭 하셔야 돼요. 잠깐만 근데 저희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MTA를 거의 당일날 알려주셔서 너무 위얼한 거 아니에요? 가는 게 어디에요. 아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저희 매니저가 깨우더니 내가 집 싸.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집을 싸서 잘 탔습니다. 정말 한 시간 만에 네. 근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저희 MTA 장소가 가평이에요. 저는 지금 알았어요. 아 지금 알았나요? 저는 지금 알았어요. 네 저 이성이 형이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양평이라고 적혀있는데 양평은 그 장미여관 아니 평이 뭐 다 똑같은 평이겠죠 뭐. 장미여관 몰라? 장미여관 알죠. 양평이 형? 양평이 형이 정미 형 아닌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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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저희가 전부 다 정신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왜 정균이 형이 왜 없죠? 아 저희 리더 형이 없네요. 네. 아 정균이 형이 연지향을 데리러 갔어요. 네. 그렇죠. 연지향이랑 지금 같이 대행차를 타고 오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의 아주 엎붙한 시간을 네. 보내고 일단 그녀의 생김새는 눈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피부가 굉장히 하얘요. 그리고 그녀 굉장히 발랄하죠 또. 굉장히 발랄하고 상큼하고 상큼한데 멀미를 자주 해서 차에다 자꾸 톤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약간 시탐이 조금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네. 이따 연지향의 공개는 이따 간편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 개 연지가 더 스페셜하였는데 아 뒤돌아보고 있네요. 자 앞에 봐. 앉아. 형이 진짜 연지 안 보네요. 아무튼 근데 뭐 휴게소 왔는데 나 너무 고급을 듯 지금 밥 안 줘요? 밥 안 줘요? 먹어야죠.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당연한 듯이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휴게소 왔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밥 줘야죠. 밥 주세요. 세상을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밥 주세요. 나 보니까 또 뭐 하겠네. 그러니까 뭐 미션 성공하시면 드릴게요. 미션? 미션 성공하시면 돼요. 절대음감 게임이라고 하세요? 그렇지 그건가? 수류 눕혀있어요. 눕혀있은 눕히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예요? 래퍼분들 잘 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래퍼이기 때문에 절대 들리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우성군 이런 거 잘 못 할 것 같은데? 보컨라인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모르죠. 또 모르죠. 또 모르죠. 잘 하시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단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총 3개의 단어 3번을 성공해야 되는 건가요? 알약을 베풀어서 총 3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3번의 기회? 단합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성공하셔야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해야 돼. 와 집중하면 돼. 틀릴 이유가 없어. 드셔야 되잖아요. 배고프시잖아요. 배고프시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은 안 둘게요. 고퍼라인 천천히 해. 그렇지. 래퍼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단왕 보죠. 나누어 볼게요. 핫콩 찰주먹밥 put. 얘들아. 당황하지 말아오면 돼. 당황하지 말아오면 돼. 그게 원래 있는 단어? ROUND. 1 다닌잡니다. 오케이 자 손잡고 I'm put. 풍 찰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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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겠는데? 틀린거 아니야? 틀렸어? 아 어려워! 리더님 때문에 일단 한 범의 기회를 날리셨어요. 한 사람당 세 번이 아니라 다 합쳐서 세 번인 거예요? 다 합쳐서 세 번이죠. 빅플로면 한 범인 거 모르세요? 라운드 투 1. 껍질 콩볶음 1. 껍질 콩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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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유성이 형이랑 재웅이가 한 번도 못했단 말이야. 아 그렇네. 아 진짜. 내가 왜 마지막으로 갈게. 제대로 좀 해.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자 한 번 해보자. 마지막 기회에요. 진짜 집중하자. 장난한가요? 이거 꼭 잘 아셔야 해요. 아, 저거 좀 해주세요. 라운드 핍플로대박 비쿨로 대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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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천천히 빅플로 대박 빅플로 대박 좋아! 대박 감사합니다! 빅플로 대박 빅플로 대박 빅플로 대박 오케이 저희 밥 먹을 수 있어요? 저희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맛있는 밥 오늘 하고 맛은 먹어볼게요 자! 렛츠고! 네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클리어! 파이탑이 잘했어 클리어! 스타트가 좋았어 클리어! 휴게소 하면 저희 라면이죠 라면이 최고죠 근데 휴게소는 이게 사실 메인디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먹고 저기 뒤쪽에 맛있는 거 많잖아요 네 맞죠 맞죠 감자 감자 호두과자 뭐 가볍게 시작해볼게요 이걸로 자 우리 자 넣어볼께요 네 좀 끓어볼게요 네 아 뜨거 아 뜨거 권씨 맛을 표정으로 한마디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치구기 형 어때요? 아 완전 전 군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완전 한국인만이 안달라 진짜 짱이많이 자 밥 안먹어요? 밥이 아직 안해왔어요 아직 밥 안나왔어요? 뭐 시켰어요? 랜자무케 그걸로 이풀고 있는거네요 알겠습니다 애히요 애히요 누가 닮아 리유 이제 애피타이저로 먹었으니까 이제 메인메뉴 메인 메뉴 주 메뉴를 먹으러 가야죠 아 그럼요 기대해보겠습니다 휴게소는 원래 밥이 아니죠? 네 밥이 아니죠 어! 맛이 또 있다! 개들끼리 만났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세지 지우 소세지 나도 소세지 난 핫도그 소세지 2개 핫도그 하나 그리고 소세지 이거 해물맛바 이거 하나 주세요 맛있어요? 연지의 종이 어떤 종이에요? 연지는 흔히 두 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천사견이라고 그러죠 아 3대 천사인 중에 하나인 고연덩이 그리버적이고 어 이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깨 일을 안 내어주는다고 아 지상으로 올라왔네요 지상으로 올라왔네요 오랜만에 간만에 오랜만에 과학성 하고 있어서 햇빛이 어색해요 혈액순환이 창피하는 거 같고 몸이 없는 거 같고 몸 맞죠? 몸 많은? 봄도 아니고 벌써 여름인 거 같아요 굉장히 덥네요 날씨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항상 옷을 하다가 타닝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에요 오세요? 한 번까지 타세요?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 이렇게 MD 오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뭐 MT 멤버스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럼요 이 야묵 만들어봅시다 화이팅